혼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지 두 번째 되는 시간입니다. 음... 그림을 그리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. 제가 나쁜 습관이 돌아왔을 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줄 사람이 없다는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한 예전에 배웠던 것들을 잘 떠올리면서 신경 써서 그려봤어요. 머리카락이랑 옷도 좀 그려봤는데요. 어때요? 좀 송혜교씨 같나요? 다음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고쳐보도록 할게요.